으아악 아빠 오늘 교장선생님 생일 근데 학교 가 코로나인데 학교 가? 교장선생님 학교에 온대 수업도 안하는데 교장선생님 생일이라고 학교에 간다고? 응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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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이름이 핸핸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. 안녕 안녕, 나는 샬로서 아니야. 우리는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 선생님을 보러 갈 수가 없어. 아, 저 오랜만에 선생님 보기니까 좋아? 네,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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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카라. 가르카라. 어, 얼마나 못 간거지 우리? 몇 달인가? 모르겠네 많이 기다려야 돼 2일 학년까지 기다리면 돼 저는 2등학년에 돌아가야 돼 우린 우리 귀여운 고양이 자기, 워비, 워비, 워드, 컸들보이소 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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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비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힘든가 봐 다 나왔나 봐 이런 애들 이런 거 다 해줬나 봐 풍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친구 오늘 트럭 위에 올라가서 풍선도 들고 있고 플랜카드도 만든 거 같고 네 헤파이벌 데이 우리 차 뒤로 사람들이 풍선 막 들고있고 차 밖으로 오 차가 진짜 셀러 교장사님이 그렇게 좋아?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? 예린아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줘 좋았어 좋은 아이디어 셀러 봐봐 다시 보여줘 좋은 아이디어 이거 뭐야? 셀러씨 그렸어? awesome 좋아 나가있으니까? 네 좋아? 네 언제 이렇게 해보겠니? 그니까 무슨 피나는 거 같아 네 이런 거 보고 피나는데 재밌는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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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좀 열어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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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냉 Are you a friend? I'm a person. 아아. 다 선생님들. 오늘은 다 나왔어. 그러게요. 선생님 다 나왔네. 대단하다. 대단해 진짜. 내가 생일이면 이거 하고 지칠 것 같아.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와가지고 생일 축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 주는 무슨 대통령님도 아니고 다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저는 땡큐라도 한 번씩 해줄 거 아니에요. 아 땡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 거야. 와 셜록 하늘 너무 이쁘다. 탈에 구름 하나 없어.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인데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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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miss you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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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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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샐러드, 앉아. 참 신기하다. 재밌네. 아주 활력서가 되는 이벤트네. 이런 시기에. 사랑해요. 사랑해요.